전남 강진군 보건소가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시도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에 대응해 지난 18일부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신체적 성장과 발달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기의 흡연과 음주를 시작할 경우 성인기 질병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원천적으로 사전 차단하기 위한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매년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흡연 음주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17개소 1,800여 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금연 상담사와 청소년 전문 강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 시청각 교육 및 금연, 문제 풀기 등 연령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더 쉽게 금연할 수 있도록 친근한 이미지의 금연, 노담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내외 뉴스 통신 이범용입니다. 내외 뉴스 통신 이범용입니다.